네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 오늘 빠르크의 파이널커프로 3분 강좌 27번째 시간으로 Hue Saturation Curve 이렇게 사용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이 Hue Saturation Curve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Hue라는 용어는 색상과 색조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렇게 쓰는 색깔 맞구요. 컬러 라는 용어 단어도 있지만 이제 미술이나 디자인 쪽에서는 Hue 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aturation은 채도를 뜻합니다. 채도가 높을수록 색상이 더욱 진하고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색보정할 때 채도를 좀 더 높이게 되면 피사체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도가 낮을수록 무채색의 느낌, 흑백 이미지도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파이널커프로 10에서 Hue Saturation Curve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영상 클립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클립을 하나 선택해 주시구요. 그 다음 오른쪽에 가시면 인스펙터 창이 있습니다. 이 인스펙터의 컬러 부분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코렉션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Hue Saturation Curve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개의 세부적인 옵션들이 나옵니다.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 색상에 관한 부분이 처음 세 개가 나오구요. 그 다음은 채도에 관한 부분이 마지막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Hue 대 Hue 그러니까 이것은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제 영상의 이 노란 나뭇잎들을 분홍색 꽃잎들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스포이드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 노란색 나뭇잎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 부분이 선택이 됐죠. 이 부분을 드래그를 통해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분홍색으로 꽃잎이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좀 낮추게 되면 녹색의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색상 범위로 이제 벡터스코프 그래프를 보면서 색상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대 세츄레이션 이거는 어떤 특정 색상의 채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어떤 특정 색상을 스포이드를 통해서 선택을 해서 그 색상에 대해서만 채도를 높이고 채도를 낮출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이 꽃잎을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진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무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채도를 조절했을 때는 이 하늘도 역시 무채색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색상만 이렇게 무채색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좀 더 영상미에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휴 세츄레이션 커브 첫 번째 시간으로 대략적인 휴 세츄레이션 커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